도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mbc 노조 공감토에 올라온 글을 어떤 분이 단체 톡에 올려 주셨는데요 mbc 노조가 있잖아요 새빨간 민노총 산하 노조가 있고 애국 우파 노조가 있습니다 제3노조 제3노조 에서 쓴 겁니다 그게 mbc 노조 공감토에 올라온 건데요 아주 섬뜩한 지금 최근 이슈입니다 제목이요 책값이 1억 6천만원 mbc는 왜 말을 못하나 이겁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대선을 6개월 앞둔 재작년 9월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김만배 씨가 뉴스타파 전문의원 신학림 씨와의 인터뷰를 한다 6.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대출 사건을 무마해 주었다는 내용 그러니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윤석열이다라는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닷새 뒤 김만배는 신학림에게 책값이라며 1억 6천만원이 넘는 거액을 보낸다 그로부터 6개월 뒤 배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7일 뉴스타파는 이 인터뷰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당시 mbc 뉴스데스크는 어땠나 뉴스타파 보도를 기다렸다는 듯 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 사건이 없어졌어 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시작으로 무려 네 꼭지를 쏟아부으며 사실상 그들과 한 배를 탔다 그때 성장경 앵커는 윤 후보가 사건을 그냥 봐줬다는 건데 대선을 입술 앞두고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며 사실상 선동 보도에 앞장섰다 어제 신학림 씨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 인터뷰를 해주고 거액을 받은 뒤 뉴스타파를 통해 허위 사실을 보도하게 한 혐의다 mbc 뉴스가 이번에는 어땠나 돈 받고 허위 인터뷰 신학림 압수수색 달랑 한 꼭지 내용을 보면 정말 다루기 싫은데 안 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 신용만 하자라는 투다 성장경 앵커는 이번엔 신 전 위원장은 허위 인터뷰가 아니고 금전 거래는 정당하게 책판 대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고 굳이 해명을 앵커멘트로 써줬다 1억 6천만 원짜리 책이라니 당사자 해명이라면 분별 없이 그렇게 아무 말이나 전해주는 게 옳은 말인가 무엇보다 mbc는 김만배 씨가 인터뷰 직후 신학림에게 책값으로 준 돈이 1억 6천만 원이 넘는다는 팩트를 무시했다 무슨 책값이 1억 6천만 원이나 되나 훈민정음 헤레본이라도 되는가 비상식적 거액으로 누가 봐도 수상한 거래라는 게 기사의 주요 내용이어야 한다 그런데 mbc는 왜 그 액수를 직접 언급하기를 꺼렸을까 그 금액은 신학림의 인터뷰에만 나올 뿐 mbc는 기자의 멘트나 자막으로도 표시하지 않았다 어느 언론이 기사를 이런 식으로 쓰는가 말이다 mbc는 왜 그랬을까 여전히 검찰을 못 믿겠다는 메시지인 듯하다 아무리 그래도 신 씨가 직접 밝힌 책값은 제대로 짚어서야 마땅하다 언론으로서 전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봤나 그러면 대선 직전에 뭘 믿고 내 꼭지나 하래 김만배의 말을 그대로 틀어줬는가 우리 노조는 또한 신학림이 과거 언노련 위원장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전관 대우라도 해주고 싶었는가 언노련 1세계 mbc 보도국은 이럴수록 더 냉정하고 주놈하게 다뤘어야 했다 이번 사안은 한국 언론이 전체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추접한 인터뷰 거래 사건이다 신학림 씨는 어제 김만배 씨가 인터뷰가 거짓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었다 그저 뉴스타파가 요구하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 이시라고 낱말하듯 발뺌했고 뉴스타파는 신 씨가 김 씨에게 책을 팔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고 발뺌했다 뉴스타파도 책값 거래가 문제로 보이긴 하나보다 웃기고들 있다 언노련 위원장을 지냈다는 자와 언노련과 괴를 같이하는 뉴스타파는 그 모렴치와 정파성으로 한국 기자들의 격을 함께 낮추고 있다 mbc 보도도 똑같은 길로 가고 있다 창피한 줄 알길 바란다 이렇게 mbc 노동조합 제3노조에서 쓴 글을 이게 sns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책값이 1억 6천만 원 이게 책값이 아니라 뇌물이죠 무슨 뇌물? 대통령 선거 앞두고 김대여 폭로 사건처럼 이렇게 조작 뉴스를 폭로해 주니 그 대가로 1억 6천만 원 이게 아마 우리가 집을 살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 계약금 같은데 만들어놨으니까 일단 일부 터뜨렸으니까 일단 1억 6천만 원 주고 대통령 선거 전에 이거 일단 터뜨렸고 그 돈 받았잖아요 이게 성공하면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이게 이제 보통 집 살 때요 계약금은 10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살 때 1억 계약금 걸거든요 여러분들 집 거래해 봐서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잔금 집 등기 받을 때 등기 받을 때 잔금 치료잖아요 이것들이 등기라는 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 세상 다니까 그때 10억이 뭐야 이거 곱하기 10해도 16억 16억 원 제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MBC는 그러면 금액을 1억 6천만 원 받은 게 검찰 조사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아무리 지네가 그 전 보도를 구리게 했어도 김만배 편에서 윤석열 까대려고 그렇게 빨아 제끼고 내 입꼭지나 앵카멘트로 날리고 쳤어도 이번에 그게 정반대로 드러나면 입 열기가 쪽팔렸어도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액을 밝혔어야지 근데 금액도 안 밝히고 그저 그냥 뉴스타파가 요구하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이다는 신앙님의 얘기 그대로 내보내고 이런 이런 금액은 얘기 안 하고 이런 모렴치한 이런 놈들이 어떻게 공중파입니까 MBC는 이참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손 벌 겁니다 민영화로요 이 사건을요 이게 이제 어제 오늘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는 건데요 김만배가 기획을 해서 신앙님이 실행을 한 건데 이 인터뷰 조작 사건이죠 그리고 이걸 대선 3일 전에 터뜨리는 아 제2의 김대엽 사건입니다 김대엽 사건도 이해창 씨하고 그 이해창 씨하고 그걸 갖다가 퍼뜨렸는데 나중에 하고 보니까 거짓말이었잖아요 근데 그건 대선 끝나고 이해창은 떨어지고 끝났지 근데 이거는 자칫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떨어질 뻔했어요 근데 이제는 안 쏘고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건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떨어졌으면 이것도 묻혔지 이재명이 어떤 놈인데 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일동공신이 김만배하고 신앙님인데 아이고 이거를 무슨 검찰에서 조사를 하게 내비둬? 택도 없지 조사가 아니라 아주 그냥 작살나게 공치사하고 데려다가 뭐 아 잘했다 그러고 아마 김만배는 큰 자리에 했을걸요 신앙님이도 큰 자리에 했을 거고 돈은 뭐 엄청 뒷돈 받았을 거고 이런 놈들입니다 이때요 이게 이제 왜 그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이재명이가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 국민의힘 게이트 이러고 떠들었거든요 요거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요거 요 인터뷰 믿고 그런 거예요 요거 신앙님이 전국 언론 노조 위원장까지 한 놈인데 요게 이제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하니까 이런 게 이제 다 나온 건데 김만배하고 짜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위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 대가로 이제 1억 6천만 원을 받은 거는 나왔는데 대통령 선거 직전에 보도해 달라는 김만배의 청탁을 받고 직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3일 전에 그리고 그 몇 달 전에 2021년 9월 20일 1억 6천 2백만 원을 송금 받았어요 계약금조로 한 말이 이게 뭐 그냥 여기 요소일보에서도 보도했는데 여기 일지가 다 나오죠 대선 그러니까 6개월 전에 9월 15일날 김만배 신앙님과 인터뷰합니다 조작 인터뷰죠 10월 16일 그 다음에 터트리죠 이재명이 터트립니다 뭐라고 터트리냐면 윤석열 후보 부산저축원에 수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러고 터트려요 그 다음에 22년 2월 25일 그 다음 해죠 이게 대선 있는 해죠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가 조우영에 왜 커피 타줬나 이 커피 얘기도 그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터트리고 3월 6일 드디어 이제 대선 3일 전에 뉴스타파가 김만배 인터뷰 녹음 파일 내용을 꽉 틀어버려요 이게 가짜 인터뷰를 확 틀어버려요 이러고 3월 7일 선거 이틀 전날 이재명은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달라 투표로 해달라 이러면서 이거는 윤석열 게이트다 윤석열이 부산저축원에 수사할 때 커피 타주고 이러면서 무마 시켰다 이런 거예요 압축하면 그런 거를 이제 조작을 하면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허위 인터뷰를 야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조사를 했고 윤석열 당시 검사가 팀장이죠 그때 윤석열이 조사한 게 아니라 다른 박모 검사라는 사람이 조사했고 그러니까 조사한 사람도 다르고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커피 타준 적도 없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야 이놈들이 이래놓고 어떻게든지 대통령만 되면 된다 하고 제2의 김대엽 사건을 일으킨 거죠 야 그리고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날 3월 6일날 3월 9일이 대선이었잖아요 신앙님이 녹음했던 김만비 인터뷰 녹음 파일 편집본 그 내용을 보도한 거예요 뉴스타파가 이때 난리가 났잖아요 뉴스타파가 보도하니까 MBC는 바로 받아가지고 네 꼭지를 MBC 뉴스데스크에서 네 꼭지는요 엄청난 겁니다 그걸 그냥 집중적으로 이걸 그냥 얘네들 얘기한 거 그냥 그대로 나가 다 내보낸 거예요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커피 타주고 이거 무마했다 이런 거로 그냥 쫙 나간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을 야 이놈들이 이런 MBC 한두 번도 아니고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녹음 파일에는요 웃기지도 않는 게 그때 이제 조우영이라는 금융 브로커죠 대출받게 해주고 뭐 이런 브로커 2011년에 조우영이 조사를 받는 겁니다 부산저축은행 건으로요 그랬더니 윤석열 당시 검사가 그랬대요 네가 조우영이냐 조우영이냐 이러면서 커피를 타주면서 몇 가지 또 박 검사가 커피 타주면서 몇 가지 물어보더니 그랬는데 사건이 그래서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윤석열이 봐줘서 박 검사도로 커피 타주게 하고 그다음에 사건은 없어졌다 조우영이를 봐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 돈 먹고 봐줬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그 장모 장모가 걸린 사건이니까 이제 수사 자체를 없앴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박영수를 소개해 주어 이제 김만배가 얘기하는 겁니다 박영수를 소개해 주고 윤석열은 박영수가 데리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통할 만한 사람 내가 소개해 준 거지 통했잖아 그러니까 수사가 없어졌잖아 그냥 봐줬잖아 이런 이제 녹취예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지네들이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걸 터뜨린 거예요 가 이제 박모 후배 검사를 시켜서 조우영이를 봐줬다 요런 이제 시나리오거든 얘네들은 야 근데 박영수 구속됐다 이놈들아 이제 알고들 사기쳐라 그러니까 박영수를 구속을 잘 시킨 게 박영수를 만약에 구속 안 시키고 우물우물 됐으면 오십억 클럽인데 왜 구속 안 하지 그럼 이 사람들 말이 맞는 거야 박영수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코너하에 껴서 속가 껴서 봐준 거야 이렇게 돌아간 거거든요 이렇게 몰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박영수 진작부터 구속시키라고 저희들이 이 뭐 수백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여튼 뒤늦게라도 구속됐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구속되자마자 이런 거 압수수색해서 이거 다 털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수 진작 구속했으면 이런 거 진작 압수수색해가지고 진작 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재명도 빨리 구속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줄줄이 다 나와요 구속을 못하고 있으니까 저거 이 이 이건 뭔 더 아니 이재명의 핸드폰도 압수수색 못했잖아요 지금 집도 압수수색 못했잖아요 구속을 하면 그게 쫙쫙 다 나온다니까 다 나오는 건데 이런 허위 인터뷰에 놀아나고 대선 질 뻔 했잖아요 지금도 부정선거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수계표로 바꾸는 무슨 작업 안 하면요 나 어떻게 될지 뭐 얘네들은 무슨 짓이든지 안 되니까 아 나 미치겠네 도대체가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진짜 아주 토크콘서트 합니다 이번교TV 토크콘서트는 이제 처음인데요 서초역에 있는 흰물결 아트센터 예술극장인데요 서초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9월 23일 오후 3시에 인터파크 예매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파크 예매하시는 거 모르죠 물어보세요 간단해요 셀럽도 많이 나옵니다 유명한 분들 많이 그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사진도 찍으실 수 있고요 그날 봬요